시어머니가 둘이면 뭐해요? 임신한 며느리 입만 맞추는 분이 한 분도 없는데 너처럼 요란하게 입도 달래 첨 본다 내가! 첫 주제에 어디서 시어머니 노래까지 하려고 하더라고 아버지께서 미국에서 사업하시죠? 단순히 우리 아빠를 알아? 진짜 뭔가를 알고 있는 건가? 내 전화를 안 받는다는 건 문제가 생겼다는 거야 조아영수 씨 아니 조영숙 씨 누구야 너